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수천억이 뿌려질 거라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장님은 그럴 때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어 형 나야 깡패 새끼 죽일까? 니가 할래 형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 박성비가 시켰죠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성배가 살인교사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너야 미줄 거야 박성비가oy 한국국토정보공사